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관리 배준호입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벤다이어그램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게 단순히 값만 맞는지 을만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갑의병의 입장을 다 보셔야 돼요. 값만의 입장이어야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갑은 맞고 을병은 아니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갑의병이 누군지 한번 좀 보셔야겠죠? 갑의병이 누군지 보셔야 되는데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자, 일단 쾌고감수 능력 얘기하고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자, 이익평등고려원칙, 이익평등고려원칙, 이익평등고려원칙 누구죠? 자, 누굽니까? 좀 힌트 더 볼까요? 평등의 논리에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건 임의적이다. 종차별주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이냐? 싱어의 입장입니다. 싱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도 아, 이게 동물중심주의구나, 인간중심주의구나, 생명중심주의구나, 생명중심주의구나,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사상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풀 수 있긴 한데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싱어는 여러분 무슨 주의자? 동물중심주의자죠. 자,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자,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삶의 주체. 자, 이거는 진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삶의 주체. 삶의 주체들은 권리를 가진다. 레건이죠, 레건. 그래서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도 권리를 가진다. 레건의 동물중심주의입니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다. 이것도 뭐, 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자, 모든 생명체는 목적활동의 중심이다. 생명중심주의겠죠? 그중에서도 누굽니까?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 테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봅니다. 자, 기억. 종의 차이만으로, 자, 그럼 가별병이 이렇게 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지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종차별주의잖아요. 시원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종차별주의하면 안 돼. 근데 레건도 어때요? 레건도. 종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두나요? 삶의 주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는 거지 종의 차이로 보는 건 아닙니다. 레건도 맞습니다. 테일러도. 생명들은 다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인데 종의 차이 가지고 차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테일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만에 입장이어야 되는데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안 되네요. 굳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야겠죠. 니은.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적 관점에서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의무론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 자, 싱어는 무슨 관점입니까? 공리주의죠. 레건. 의무론적 관점. 좋습니다.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 레건이 한 말이지 딱. 자, 이제 이 병이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테일러는 무슨 입장? 목적론이죠. 목적론. 그렇기 때문에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목적론하고 의무론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수험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말자고요. 그냥 어떻게 정리하신다? 테일러는 의무론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레건은 의무론이고 레건은 의무론이고 테일러는 뭐다? 목적론이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니은이 맞죠. 니은이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당시에도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내놓고 해설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강사들이 감론을 박했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레건은, 자, 싱어는 뭐다? 공리주의. 레건은 의무론, 테일러는 목적론. 그냥 사실 목적론의 개념이 좀 애매해가지고 의무론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목적론이구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디귿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 아까 위호우시라고 그랬는데 누가 말하는 거죠? 테일러가 말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싱어나, 레건은 이런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어나, 레건은 아니고 테일러만 동의하는 선지가 되겠네요. 테일러가 말한 4대 의무 뭐였죠? 저기, 해악금지의 원칙. 생명체계 해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불간섭의 원칙. 생명체나 생태공동체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기만금지. 그리고 동물들을 속이면 안 된다. 덫을 놓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상의 원칙. 생명체계 해를 끼쳤을 땐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 개체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싱어.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 되죠. 레건. 레건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 돼요. 쾌고감수 능력만 있다고 해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쾌고감수 능력과 어떤 최소한의 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건도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생명만 있으면 되죠. 생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쾌고감수 능력이 꼭 있어야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그럼 디는 갑과 월의 공통 입장이니까 리을도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느, 드르,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4번 4번 5번 4번